혜연아 의 지인 겨울 애가 목도 이렇게 굽어가지고 그래요. 이렇게 굽었어요. 주주 형 르루요. 르루요? 네, 누루. 이렇게 약을 그렇게 줘요, 아픈 애를. 지켜줘요? 네. 소재료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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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 고양이 오고 다키 오고 그러니깐 목이 뚜껑하잖아, 이상하게. 그냥 안 된다고 그냥 데려가래. 내 마음에 눈이 새콤해 갔는 걸 어떻게 알아서 시키고. 아이고, 저기 또 넘어졌네. 세상에 또 넘어졌어. 엄마 해줄게. 엄마, 콧밥! 가슴 앞부분 뼈부터 휘어졌는 부분까지 벌써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굳어버렸습니다. 당장의 수술로서 이 뼈를 펴주는 방법보다는 나중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좀 안정이 될 때 그때 수술을 해주는 게 수술로서 이 뼈를 펴주는 방법 열심히 해볼래요 수술로서 이 뼈를 펴주는 방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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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국 잘겼네 아이고 애국 잘겼네 개 위로 서요. 몇 점은 조금 나아졌어 수술로서 이 뼈를 펴주는 방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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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술로서 이 뼈를 펴주는 방법